독사술 구수 기호 사기를 읽고 나서 지은씨 제오수 72제자 도연명 공손히 무에서 수업받은 공자의 제자들은 현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다네 모두 해와 달처럼 빛났으니 함께 지극한 말씀 깨달았다네 공자는 인재를 얻기 어려움에 애통해 하였고 마음은 제자들의 정에 이끌렸다네 아내는 일찍 죽었으나 오직 자국만은 장수했다네 아내는 일찍 죽었고 아내는 일찍 죽었자네 아내는 일찍 죽었을때들 땜에